안녕하세요. PPT가 잠깐 뭔가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작업을 했던 것이 좀 지워졌네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먼저 할게요. 문제집의 37페이지 13번 문제부터 주택시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오늘 시장론 처음 나갈 차례인데 앞부분은 좀 뒤에 제가 한 3교시나 4교시쯤에 다 시작할 테니까 자, 시장론에서 3절의 주택시장 먼저 보도록 하죠. 13번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 분석할 때 시장론에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인데 물리적 관점에서의 주택, 눈에 보이는 주택은 우리가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서 경제이론을 도입할 텐데 우리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려면 완전경쟁시장에 해당되는 조건이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뭐였냐면 다정동진 이렇게 외웠는데 자,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부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 관점에서의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 다를 거예요. 개별성에 의해서. 그래서 동질성이 없어요. 동질해야 되는데 물리적 관점의 주택은 동질성이 없으니까 결론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의 주택, 눈에 보이는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지 못하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새롭게 이제 물리적 주택이 아닌 동질화시킨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동질화, 같은 개념화시킨 것이 뭐냐면 주택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서비스라는 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 눈에 보이는 건 다르지만 모두 다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물건으로서는 다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이라고 얘기하면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방법. 만족을 주는 정도라고 얘기하면 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적, 용도적 관점인 주택서비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유가 안전경쟁을 가정해야 되는데 완전경쟁은 동질해야 되는데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에 의해서 동질하지 못하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효용적, 용도적 관점인 주택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진다.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물리적 주택은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거 하나 정리해놓고 주택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여과현상과 주거 분리가 있는데 여과에서 중요한 건 일단 여과현상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죠. 여과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질적 변화라는 건 새집이나 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고가주택, 저가주택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비싼 집, 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고가는 새집같이 좋은 집이고 저가는 낡은 집, 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는 헌집, 낡은 집을 얘기한다. 낡은 집을 저가라 그래요. 그래서 새집이 헌집되거나 헌집이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여과현상이고 이것만 변하면 되지 않아요. 가구의 소득이 동시에 변할 때 고가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어야 여과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고가가 저가되는 건 하향여과 그러니까 새집이 낡아지는 현상은 하향여과 낡은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거나 수선해서 새집처럼 바뀌어지면 상향여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과현상의 정의 두 가지가 변하는데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이사하는 것을 이걸 여과현상이라 그래요.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 이게 새집이 있다고 해보죠. 새집이니까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이라 그래요. 여기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50년이 지났다 그러면 낡아졌을 거예요. 낡아졌을 때 얘가 이제 낡은 집 이렇게 금이 갔다 해보죠. 그럼 얘는 이제 저가주택이에요.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으면 여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즉 고가가 저가되면서 주택의 질은 변했는데 소득계층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고민해 볼 건 낡아졌을 때 고칠 거냐 고치지 않을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보수 비용이 예를 들면 1억이라 해보죠. 새집으로 바꾸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보수 후에 보수가 끝난 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 상승분을 보니까 3천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얘가 보수 비용이 크대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건 당연한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안 고치는 거예요. 1억 들였는데 보수해봤자 3천만 원밖에 안 올라간 보수해봤자 손해니까 자 그러면 고치지 않으니까 낡아질 거고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으면 여가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소득이 안 변했으니까 이때 마침 여기 돈 있는 사람이 살기에 불편했었는데 여기에 신규 주택이 건설됐다라면 얘가 이쪽으로 이사를 할 거예요. 새집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본가가 됐겠네요. 빈집이 됐을 거고 얘는 이사를 했을 거고 여기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초가집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저소득층이 있었어요. 좀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 이 집이 비어졌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 집에 살게 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향 여가라고 하고 반대가 되면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상향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고가가 저가되고 고소득층이 살다가 저소득층이 살게 되어야 하향 여가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하향 여가를 보니까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래요.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건 고가 주택이에요. 새집을 얘기하는데 새집이 하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얘들이 이걸로 바뀌어졌다는 건 낡아졌다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을 이걸 학문적으로 하향 여가 되었다. 언제 그러냐 보수 비용이 보수의 가치상승분보다 크다면 자연스럽게 고치지 않고 낡아질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건 최근엔 다 3번 지문이었어요. 어려운 지문은 자 한번 보죠. 저소득층의 인구 유입이 증가되어 어떤 A라는 지역에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늘었대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은 낙후 지역이에요? 개발 지역이에요? 저소득층의 인구가 늘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럼 낙후 지역이죠. 낙후되는 지역에 어떤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은 낙후 지역이 분명할 건데 인구가 늘었으니까 이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이 살 집이니까 고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가 주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건데 그러면 저가 주택의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살 집이. 그러면 저가 주택을 늘리려면 집을 새로 많이 만들어야 될 거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낡은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새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낡은 주택이 필요하니까 새 집들이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낡은 주택이 많아져야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 집이 고치지 않고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 주택의 수요가 낡은 집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여과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거다. 낙후지형이니까 당연히 고쳐봤자 가치가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럼 계속 낡아지겠죠. 그러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저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중요한 건 돈 없는 사람이 집이 필요할 때는 새 집을 만들어서 주택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좋은 집들이 다 낡아져서 낡은 집들이 많아져서 낙후되어 가고 있다라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하향 여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여과가 일어나면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주택은 새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에요. 낡은 주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낡은 주택이 많아지려면 무슨 여과가 일어난다. 하향 여과 많이 일어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만 딱 이해하면 여과 과정에서는 틀릴만한 문제는 없고 반대로 상향 여과는 좋아지는 거죠. 하위계층에 사용하던 저가 주택 낡은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으로 사용되면 이거 이제 좋아진 거니까 상향 여과 언제 그러냐 보수 비용이 1억인데 보수의 가치가 5억이 올라간다 해보죠. 고치는데 1억인데 고치면 5억이 된대요. 그러면 4억의 이득이 생기니까 당연히 고칠 거예요.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상향 여과를 한다. 그래서 여과에 대해서 잠깐 봤고 주거 분리는 가장 중요한 건 주거 분리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거지가 분리되는데 주거 분리는 주거지가 분리되는데 뭐에 따라서 분리되느냐예요.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죠.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고가 주택에서 살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낡은 주택 저가 주택에서 살 거예요. 얘들과 얘들은 섞어 있지 않고 항상 나눠져 있더라 섞여 있지 않는 것을 주거 분리라 그래요. 그래서 주거 분리를 소득별 분화 현상이라 한다. 주의할 건 주거 분리를 용도별 분화 현상이라고 하진 않아요. 용도라는 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라 그래요. 용도별 분화 현상은 뭘 얘기하냐면 직주 분리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직장은 도심에 있고 도심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싼 외곽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직장은 도심에서 다니고 살 집은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과 외곽에 주거지를 두면서 직장은 상업용이나 사업용 이런 걸 얘기할 거고 죽어지는 주택을 얘기할 거니까 용도에 따라서 분리되는 건 직주 분리라 그래요. 이로 인해서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결과적인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결과적인 현상 낮에는 도심에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밤 되면 자려고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럼 도심이 밤에 텅 비겠네요. 이걸 무슨 현상이 났나? 공동화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를 뭐라 그래요? 침상도시라 그러죠. 외곽은 침상도시가 나타날 거다. 이게 직주 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었어요. 주의할 건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분리되는 거고 용도에 따라서 분리되는 건 직주 분리라고 한다. 그러면 주거 분리가 나타나는 건 무슨 때문이냐?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주거 분리다.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이다?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건데 우리 부동성에 암기 코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때 부자가 부동성이었어요. 처음에 외부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이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부동성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들이 그래서 주거 분리란 소득계층 분화에 의해서 거주지가 분리되는 거고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접한 작은 생활권의 지역에서 결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거 분리는 나타난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섞어 있진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외부 효과 때문에 물론 이제 근본적인 근거는 부동성 때문이지만 결국 주거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이유에서 이런 원리는 사실 3, 4월 달에 다 내용 정리하면서 배웠으니까 어? 어? 있었어? 어찌 됐거나 아휴 제가 순서를 뭔가 좀 잘못했네요. 아 정신이 없었어. 어? 알겠어요. 일단 설명했으니까 아 당황스럽다. 13번 먼저 보죠. 13번 13번 보죠. 문제 풀어보죠. 37페이지에 주택시장 자 1번에 보니까 여가가정은 여가가정의 정의가 고가와 저가가 주거의 질이 변하는 거죠. 새집과 헌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그 다음에 가구의 이동과의 설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고가의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의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서 이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고소득층이 빠져나가야 빈집이 생기고 이 빈집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는 얘기죠. 물론 정확히 얘기하려면 얘와 함께 뭐도 변하는 거예요. 소득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구가 이동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해서 이 지문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얘 위해서도 변하는 거고 얘 위해서도 변하는 거니까. 두 번째 보니까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으로 사용됐대요. 그러면 고가가 저가로 바뀐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라고 한다. 쉽게 답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공가의 발생은 빈집이 있어야 빠져나가고 새로운 소득계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 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야 되고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소득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나누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급 주택이 낡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싼 집이 아니라 낡은 주택이 수선이나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으로 사용된다. 고가로 바뀐 거죠. 낡은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되어서 새 집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 한다? 상향 여가라 한다. 이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이고 우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나오면 무조건 마칠 수 있는 내용일 거고 1번에 보니까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나눈 현상이다. 소득별 분화라고 얘기했죠. 이유가 뭐냐면 정의 외부효과는 얻으려고 하고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외부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외부효과 때문에 주거분리가 나타난다. 이런 거죠.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 고소득층이 살고 여기에 저소득층이 고가주택 저가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쪽은 깨끗하고 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이쪽은 엄청 엉망이고 낙후됐고 노후됐고 범죄도 높다. 그러면 이렇게는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외부효과가 나타나니까 저소득층은 좋은 영향을 얻으려고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침입이 일어날 거예요. 얘들이 가만히 있으면 섞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도망가요. 나쁜 외부효과를 오는 것이 이쪽으로 접근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뿐이지 섞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여기에 저가주택 여기 저소득층 주거지라면 이 사이에 여기가 다 낡은 주택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한 집만 덜 그러니 여기에 새 집이 존재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보죠. 새 집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봤을 때 주변에서 계속 나쁜 부의 외부효과가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보수 비용과 보수의 가치 상승분 보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항상 나쁜 외부효과를 작용하니까 그래서 가치 상승분이 작을 거예요. 그럼 여기 새 집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 여기에 다 낡은 주택 뜰 길이만 있는 거지 낡은 주택 속에 하나만 덩그러니 새 집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낡은 주택 길이 있고 좋은 주택 길이 있는데 얘가 들어가려고 하면 도망가니까 결론은 항상 섞어지지 않더라 나눠져 있더라 이게 주거불리였어요. 3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이라 그랬어요. 낡은 주택이 있는데 낡은 주택에서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수 비용보다 크대요. 보수하는데 1억 들어가는데 보수한 다음에 5억이 올라간다라면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칠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할 거예요. 그래서 상향 여가가 발생할 거다. 맞고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인접했대요. 붙어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보니까 여기 보죠. 만약에 인접한 주거지라고 했을 때 이 인접한 지역에서 이쪽 부분은 좋은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낡은 주택이지만 좀 비싸게 거래될 수 있을 거고 이쪽 고가 주택은 고가 주택이지만 나쁜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좀 싸게 거래될 거예요. 그러면 고가 주택은 좀 싸게 거래되니까 뭐 되어서 할인되어 거래된다. 여기는 할증되어 거래된다. 집중만 해가지고 저소득층은 뭐 되고 할증되고 낡은 주택은 비싸게 거래되고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싸게 거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5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됐대요. 잘 사는 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게 됐대요. 친입이라고 얘기해요. 들어갔다. 친입을 했다. 그래서 상향여가가 계속 발성되면 뒤에 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집들이 계속 낡은 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상향여가가 일어나야 돼요? 하향여가 일어나야 돼요? 하향여가죠.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건 이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럼 이 지역에 낡아지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면 결국 고소득층 주거지가 낡은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뀌어질 거다. 이런 걸 천의라 그래요. 천이 들어가는 걸 친입 그래서 경쟁하고 해서 결국 바뀌어질 거다. 천이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저소득층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낙후되고 있는 거니까 하향여가 발생해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15번에 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소득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라고 하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 그러면 잘 봐야죠. 보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은 뭐 되고 비싸게 거래되니까 뭐 되어서 할증 되어서요. 그리고 고소득층 주택은 나쁜 외부효과를 받으니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걸 속여냈으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낡은 주택은 비싸게 거래되고 고가 주택 세 집은 싸게 거래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고 저소득층은 정외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로 가까이 가려 한다. 맞아요? 맞죠? 그러나 고소득층이 가만히 있으면 섞어질 거예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나쁜 외부효과를 피하려고 뭐한다?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결론은 섞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들어가거나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도시현재뿐만 아니라 인접한 글린 작은 생활권의 지역에서도 주거불리는 나타날 수 있다. 17번 보죠. 여가가정은 주택의 질과 거주하는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거지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정의죠. 여가현상에 주택의 질과 소득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가 이동하는 현상. 개인은 주어진 소득에 의해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당연히 옳은 얘기고 이런 건 해석할 의미는 없고 3번에 보니까 상향요가는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됐대요. 그러면 낙후된 지역이니까 저가주택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뀐 거죠. 상위계층이 유입됐다면 이건 새 집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상향요가 발생한다. 맞고 상향요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거 한번 보죠.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대요. 그러면 낡은 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낡은 집이 많아져야 되겠죠. 뭐가 발생해야 돼요? 하향요가 발생해야 돼요. 이게 상향요가가 아니라 하향요가가 발생해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많아져야 될 거예요. 저가주택의 공급이 많아지려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향요가 발생해야 돼요. 이건 사실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어렵게 헷갈리게 하려고 냈던 거예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주택의 하향요가는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바뀌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데 어찌 됐거나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었을 때 저가주택이 많아져야 되니까 이게 많아지려면 낡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향요가 발생해야 되고 주택의 요가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시장에서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맞아요. 당연히 상향요가가 되면 새집으로 바뀌어지니까 주거의 질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하향요가도 주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고소득층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 주거의 질이 나빠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소득계층이 그대로 있는 새집이 낡은 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하향요가를 하지 않고 고소득층이 살던 집이 낙후되었을 때 고소득층은 빠져나가고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주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향요가 하향요가 모두 다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틀린 건 4번이고 18번에 보니까 거의 같은 문제 유형들인데 1번에 보니까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하향요가가 활발히 발생하면 작동하면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당연히 하향요가는 낡아지는 현상이니까 낡아지면 낡은 주택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향요가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였죠. 당연히 1번 틀렸다. 땡큐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 보죠. 저급 주택이 낡은 주택이 재개발되어서 고소득층 가구로 바뀌면 이걸 상향요가 새집으로 바뀐 거다. 결국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건 하향요가와 상향요가에 대한 단어의 개념 뜻을 알고 있느냐예요. 낡아지는 건 하향요가 새집 바뀌어지는 건 상향요가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은 낙후될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뭐가 많이 발생한다? 하향요가 많이 발생해서 주택들이 다 낡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입지가 변화가 될 수 있다. 고소득층 주거지가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개량비용이 보수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개량 후에 가치상승분보다 크다면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겠죠. 보수하는데 1억인데 보수해봤자 3천만 원 올라간다면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낡아지는 연상 고치지 않으니까 하향요가 발생할 거다. 이 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건 외부효과다. 정의의 외부효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려는 동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19번 보죠. 이 문제가 예전에 나왔다가 10년 전에 나왔다가 다시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인데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오른 거 물리적 주택시장은 물리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개별성이 있을 거예요. 동질성이 없어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려면 동질해야 되는데 얘는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물리적 주택은 동질하지 않으니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으로 당연히 개별성이 있으니까 개별성이 있는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용도적으로 동질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용도적 또는 효용적 개념인 이게 뭐였냐면 무슨 개념을 만들었어요. 주택 서비스 개념을 만든 거예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번에 보니까 지역적 성향이 강하고 맞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죠.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무슨 화 지역화 또는 국지화 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슨성 때문에 부부연계 중에 부동성이죠. 지역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에요. 외부 지역 부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지역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적정 가격 도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30명 아파트가 5억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 가면 30억 되고 어떤 지역은 3억 되고 어떤 지역은 10억 될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니까 결국 지역화에 의해서 가격이 동질하다 다르다 다르다라 다르다 그래서 지역화의 뜻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유량만 보면 안 되고 저량도 볼 거예요. 단기라고 얘기하면 만들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죠. 신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기에는 신규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단기에도 공급이 일어나느냐라고 봤더니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는 있더라 이걸 뭐라 그래요. 재고라 그러죠.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단기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해요. 그럼 재고가 나오면 절양의 유량이에요. 절양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절양 개념이고 장기로 넘어가야 시간이 충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장기로 넘어가야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유량 개념이다 라고 나와야죠. 주택은 단기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양과 유량 개념 모두 다 우리가 고려해서 분석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양 나오면 얘가 절양 이랬는데 절양 이면 시점 에요 기간 에요 시점 을 잡고서 양을 측정 하는 게 절양 이고 이건 유량 을 얘기하는 거죠. 유량 은 일정 기간 이죠. 기간 만약에 문제에서 현재 현재 주택 수가 a 지역의 현재 주택 수가 30만 이라면 30만 은 무슨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양 공급 에요 유량 공급 에요 절양 공급 이라고 해야 돼요. 현재 a 지역의 주택 수가 30만 이라면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30만 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게 30만 있다. 이건 절양 공급 량 이 30만 이다. 또는 1년 동안 a 지역에 1년 동안 b 지역에 5만 세대가 신규로 공급 되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1년 동안 비지역의 5만 세대가 신규로 공급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공급 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 공급 이에요. 유량 공급 이 5만 이다. 새로 만들어진 게 5만 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건 유량 개념 신규 주택 공급 을 얘기하고 시점에서 정하는 것은 절양 개념 단기 주택 공급 이나 재고 주택 공급 을 얘기한다. 그래서 5번은 주택 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절양 개념을 두 개 다 파악하는 거죠. 유량 과 절양 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 이 단기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단기 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주택 시장 분석 할 때는 유량 절양 모두 다 고려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2번 이 새롭게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물리적 주택으로 주택 시장을 분석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용도적으로 효용적으로 동질화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 되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예요. 지대이론 넘어가기 전에 우리 빠졌던 거 정신이 자 보죠. 다시 1장 넘어와서 시장 첫 번째 문제집으로 본다라면 문제집의 34페이지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시장을 완전경쟁시장과 부동산시장을 구분했을 때 부동산시장은 불안정경쟁시장이에요. 일단 완전경쟁 한번 해석해보죠. 완전경쟁은 경쟁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경쟁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합격을 하기까지 좋은 시장이다. 이상적인 시장이다. 공급자라는 건 경쟁이 경쟁이 많은 거예요. 완전경쟁은 경쟁이 많은 거예요. 경쟁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소수가 있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이걸 시장 참여자라 그래요.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경쟁이 많으면 우리가 해석돼야 될 게 뭐냐면 시장에서 누군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초과이윤이 있다고 해보죠. 초과이윤이 있으면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누구 하나만 딱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익을 조금 가져가도 될 테니까 가져가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질 거예요. 경쟁이 많으면 결국 시장에 초과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일어날 거고 이걸 가져가려고 경쟁이 무한대로 많이 일어나면 결국 초과이윤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이상적 시장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상적 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이 많은 거예요. 경쟁이 많아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시장을 완전경쟁이라 하고 완전경쟁의 조건을 우리가 외웠어요. 다 정동진 정동진 이렇게 외웠죠.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고 정보가 완전 공개되었대요. 모두 공개되었대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대칭일 거예요. 정보가 대칭성을 이룰 거고 그러면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 거예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완전 공개되었다. 그다음에 재화가 동지라다. 동지라면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라는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할 수 있을 거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다. 그래서 독화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수의 공급자가 있을 때 독화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독화점이 발생하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고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대요. 불안정하다는 건 정보가 숨겨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공개성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서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개별성 꼭 기억해놔야 돼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때문이고 개별성 또 중요한 특징이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표준화 표준화가 어려우면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비조직화 이런 얘기였고 이게 다 개별성이었죠. 얘도 답으로 좀 나올 때가 됐어요. 개별성이 최근 5년 동안 개별성이 답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에 상품의 비표준화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니까 표준화가 어렵다 조직화가 어렵다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려울 거다 결론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 정동진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건 다 정동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우리가 효율적 시장을 봤을 때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 시장은 뭐를 효율적 시장이라 하냐면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여기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가치에 바로 반영되는 시장을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바로 반영된 시장을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이때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과거 정보만 바로 반영한 시장을 약성이라 그러고 페이지가 잘못됐어요? 그냥 봐요. 설명이니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복습이니까.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을 준강성이라 하고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강성 이렇게 얘기하죠. 즉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세 개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의 정의는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바로 반영된 시장을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 하고 과거 정보만 바로 반영했다. 그럼 약성 과거 현재까지 바로 반영됐다.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이라 얘기하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뭐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인데 근데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프리카나 저기 브라질 열대우림 이런 데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을 수 있을 거고 약성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중강성이라 얘기할 수는 없고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근데 강성은 이상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죠 이제. 그러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보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이미 변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개발 정보가 있대요. 이 개발 정보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건 이 정보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야 사우동에 여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내가 듣자마자 어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중개사무소에 가서 땅을 살려고 할 때 예전 가격이에요. 이미 오른 가격이에요. 이미 오른 가격이죠. 왜 올랐어요. 정보가 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반영이 되어서 이미 올랐으니까 반영된 정보를 알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미 오른 걸 사니까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결국 남들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초과연을 얻을 수가 없다 해요. 그럼 내가 남들보다 많은 초과연을 가져가려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야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정보를 분석해서 반영된 정보 이 정보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랐어요. 이 정보를 알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정상이웃만 얻는다. 남들과 똑같은 만큼만 가져가는 거지. 초과연을 얻지는 못한다 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초과연을 얻으려면 초과연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합격할 때까지는 초과연이 발생하면 좋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불안전하거나 독과점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은 초과연이 없는 시장이고 물론 우리가 합격한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업을 할 때는 무조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좋겠지만 공부할 때까지 시험 문제 풀 때까지는 초과연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어찌 됐거나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약성 시장에서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하면 뭐를 얻고 정상이웃만 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반영되지 않은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약성에서는 과거 반영됐으니까 현재나 미래를 알아야 초과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과거 현재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정상이웃만 얻고 미래 정보를 알아야 이건 내부 정보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아야 초과연을 얻을 수 있다.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연을 얻을 수가 없다. 모두 반영됐으니까 모든 정보로는 정상이웃만 얻는 거예요.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상적이라는 건 현재에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강성에서는 정보를 알려고 돈을 써요 안 써요? 정보 알아봤자 정상이웃만 얻고 초과연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서 모두 공개되어서 정보하려고 돈 안 쓰는 시장이 또 이상적 시장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강성은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확히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거고 우리가 분석할 때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때 과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술은 과거에 많이 마셨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즉 과거 현재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표된 정보라 그래요. 옛날에 발표한 건 과거 공표된 즉시라고 얘기하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표된 정보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죠. 약성, 중강성, 강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긴 다 과거가 과거가 반영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과거를 알아내는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정상이윤만 얻는 거지 초과에는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하면 어떨까요?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하면 현재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현재를 알면 초과에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재까지가 반영됐으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강성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에 넣을 수가 없고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에 넣을 수 있는 시장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예요? 약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약성에서만 초과에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 할당효율적 시장 보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우리 수업 중에 정규 수업 중에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알고 있는 거면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모르는 게 나오면 얼른 체크했다가 집에서 복습을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나누어지는 걸 할당이라 그래요. 배분을 할당이라 그래요. 배분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잘 나눠졌으니까 가져가야 될 정상이윤만 잘 정상적으로 잘 나눠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초과윈 가져가면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건 배분이 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지문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는 해야 돼요. 초과윈이 있는 시장이다 없는 시장이다 없어요. 실질적인 초과윈이 0이 되는 시장을 얘기해요. 초과윈이 없어요. 그럼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없으면 투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투기가 없는 시장이에요. 정부를 알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정보하려고 돈을 안 쓰는 시장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거나 정부를 통해서 초과에 넣지 못하는 시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와 뭐 완전과 강성밖에 없어요. 여기 할당이란 말은 쓴 적이 없어요. 여긴 정보를 알려고 돈 쓸 수 있어요. 다만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쓸 때 남들은 천만을 들여야 그 정보를 아는데 나 혼자 백만 원만 들여서 정보를 알아냈다라면 남들보다 9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쓸 때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고 돈 쓸 수 있는데 돈 써야 되는 비용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은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지 정보 아는데 돈을 안 쓰는 시장은 아닌 거예요. 정보하려고 돈 쓸 수 있어요. 정보 알려고 돈 쓰지 않는 시장은 정보비용 영인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완전과 강성밖에 없는 거예요. 할당은 정보하려고 돈 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거에 대한 이제는 좀 완성을 돼야 되는데 역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됐다면 3, 4일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보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할당이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초과이윤이 없다. 투기가 없다.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과 완전과 불안전은 전혀 정의가 달라요. 할당이면 완전이고 할당이 아니면 불안전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할당이고 이렇게 밖에 있으면 얘는 할당이 아닌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칸 밖에 있으면 투기도 있을 수 있고 초과연도 있을 수 있고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과 불안정을 여기에 연결시키면 완전은 이 안에 모두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 경쟁시장 모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노란색 빗금친 것은 모두 다 완전에 들어가니까 아니 할당에 들어가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네모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언제나.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안전도 불안전 경쟁시장도 할당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불안전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안전 경쟁이나 독과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일까요? 그렇진 않죠.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석해야 될 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완전과 불안전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조건이 뭐였어요? 다 정 동 진 이었고 얘는 다 정 동 진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한번 보죠. 완전 경쟁이니까 여기는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인이 없어요. 정보하려고 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정보 비용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불안전이잖아요. 불안전이면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과이윤이 0이 아니에요. 초과인이 있어요. 정보 비용도 있어요? 없어요. 0이 아니에요. 정보를 알려고 돈 쓸 수 있어요. 투기도 있을 수 있고 초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불안전이면 초과이윤도 있고 정보 비용도 있는데 초과이윤이 1억이었어요. 정보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 초과인이 딱 1억인데 그 정보를 얻으려고 드린 비용이 정확히 1억이에요. 얘하고 얘가 똑같대요. 얘도 1억이에요. 0이 아니에요. 얘도 1억이에요. 0이 아니에요. 그런데 값이 똑같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어요. 0이에요. 그러면 투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불안전도 이 부분은 할당으로 쳐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정보 비용이 없어요. 불안전한 정보 비용이 있어요. 할당은 정보 비용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지 못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할당이 되는 이유는 투기가 없을 수도 있는 이유가 초과이윤도 0이 아니고 정보 비용도 0이 아닌데 돈이 있어 0이 아니에요. 1억 1억 들어가는데 얘와 얘가 똑같다라면 초과이윤 0이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불안전도 할당으로 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다. 맞아요.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그런데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불안전이나 독과점이 일어나도 불안전이 독과점 시장이에요.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조건만 만족하면 그 조건이 뭐였어요? 정보비용과 초과윈이 0은 둘 다 아니에요. 0은 아닌데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윈이 없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할당이 될 수는 있다. 결국 모든 시장은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할당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보죠. 이게 이제 새로 나올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새롭게 나올 지문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대요. 초과윈이 있대요. 이 이유는 불안전해서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불안전도 투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초과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이 아니니까 할당이 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 공부하면 야 예나예나 똑같은 얘기잖아. 라고 해석되어져야 이제 이게 완전 이해된 거예요. 물론 완전 이해해 하고 우리가 맞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불안전 독과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모든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려운 질문 이거예요.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으니까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이 할당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투기나 초과인 존재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의고 그래서 결론 지으면 우리가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어디 두 군데 완전과 강성만 정보비용이 없어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거나 정보 알아봤자 초과인은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정보 알려고 돈 쓸 필요가 없어요. 불안전은 정보비용 있어요. 얘는 초과윤도 있고 투기도 발생하니까 정보 알려고 돈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할당은 있다. 없다. 규정하지 못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완전도 할당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으니까 정의만 하고 정보비용 보죠. 정보 가치 정보 가치란 정보의 가치를 의미하며 정보 가치니까 정보의 가치고 이건 뭐냐면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보를 알면 내가 1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정보 값어치는 얼마인 거예요. 1억인 거예요. 1억이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가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을 얘기하고 정부의 값어치를 현재 값으로 본다면 정보 현재 값어치는 뭐냐면 확실할 때 현재 값어치에서 불확실할 때 현재 값어치를 뺀 값이예요. 우리 설명 들었으니까 간단히 확실하게 된다면 현재 5억이에요. 개발이 확실하게 된다면 확실하되 100%라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 개발이 될 확률이 50%고 안 될 확률이 50%예요. 그걸 따져보니까 현재 값어치가 2억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나만 개발이 될 거라는 걸 100% 될 거라는 걸 나만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얼마의 토지가 거래될까요? 현재는 2억이 거래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두 다 이 상태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 5억에 거래될 수 있는데 개발이 100% 될 거라는 걸 나만 알고 있어요. 이 정보를 그럼 나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현재 5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걸 2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으니까 2억에 거래될 거니까 그러면 이 차액만큼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부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해요. 의미는 이런데 우리가 계산 문제로 정부 현재 가치를 계산할 계산할 때는 차 안 땡 이렇게 외웠어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할인은 어떻게 한다? 1 플러스 R에 N승을 한다. 이 N은 뭐예요? 연수죠. 몇 년 당길 거냐? 이 R은 뭐예요? 할인율이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수준 높게 이자율이란 말보다는 이자율은 사실 은행에서 쓰는 거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받고자 는 수익률이 달라요. 할인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할인율은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사용한다. 이젠 좀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되거나 또 계속 배울 거예요.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 할인율로 뭘 사용했어요? 요구 수익률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할인율이지만 할인율 대신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구 수익률이다. 그런데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얘는 토지의 현재 가치예요. 얘는 정보 현재 가치고 토지의 현재 가치는 가중 평균한 값을 땡긴다. 할인한다. 요. 자 이건 뭐냐면 미래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은 미래 토지 가격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할인해서 미래의 토지 가격을 구해서 할인하면 이제 현재의 토지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해보죠. 간단히 예를 들면 문제에서 2년 후에 개발될 확률이 개발될 확률이 60%라고 해보죠. 개발되면 10억 8억이라고 나왔어요.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개발이 안 될 확률은 40%인데 개발이 안 되면 이 토지가 3억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은 10%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정보의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차안땡을 해줘야죠. 정보의 현재의 가치니까 차안땡을 해줘야 돼요. 금액 차이가 얼마? 8억이면 800 3억이면 300 그러면 차이가 얼마다? 500이죠. 5억이죠. 여기에다가 개발될 확률이에요? 안될 확률이에요? 안될 확률을 써야 돼요. 퍼센트 원이 아니죠. 여기에 단위는 현재 값어치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 몇 원 나와야 돼요.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얼마? 0.4 자 그다음에 이제 할인을 해줘야 될 건데 요구 수익률 10%니까 R이 얼마예요? 0.1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니까 얼마? 1.1 몇 년으로 나눈다? 2년 계산기에 500 곱하기 0.4 나누기 1.1을 두 번 하면 되겠네요. 이건 정부 현재 가치고 중요한 건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가 이거라 그랬어요.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토지의 현재 가치 그러면 현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얼마에 거래되는 것이 타당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토지 현재 가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미래의 미래 토지 가격을 먼저 구해요. 이 미래의 토지 가격을 뭐 하면 돼요? 할인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값을 현재값으로 할인하면 되겠죠. 미래는 얼마예요? 8억이에요? 3억이에요? 8억이에요? 3억이에요? 개발되면 8억이고 개발 안 되면 3억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8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대면 8억인데 될 확률이 얼마? 0.6 안 되면 얼마고 3억인데 안 될 확률이 얼마? 0.4 이렇게 계산해야 이게 미래의 토지 가격인 거예요. 이걸 뭘로 나눠야 된다? 1.1에 2승으로 나눠야 이게 토지현재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단순히 얼마다라고 잔정지을 수 없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 토지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기억해 놓을 것이 정보연재 가치를 물어보면 차 안 땡 토지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가중평균한 값을 할인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이해하는 건 미래 토지 가격을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지문까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토지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서 정보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보 비용. 정보를 아는데 써야 되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정보현재 가치를 구했죠. 또는 토지현재 가치를 구했죠. 그런데 정보현재 가치는 뭐냐면 정보의 값어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얘기해요. 맞아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현재 값어치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당이면 정보 비용과 정보를 통해서 얻는 초과이윤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즉 정보 비용이 있으니까 이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할당이라고 나오면 초과이윤도 있고 정보 비용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할당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수준을 높이 본다면 만약에 조건에서 이 시장이 할당이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정보의 현재 값어치와 먹을 똑같이 놀 수 있다. 정보 비용을 똑같다고 놀 수가 있다. 동일하다고 놀 수 있는 거예요. 할당이라면 맞아요. 정보 값어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인데 아까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할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초과이용과 정보 비용이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똑같아야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 그랬어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이거였고 만약 이 시장이 할당이라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용과 정보 비용이 똑같아야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쉬었다가 보죠. 쉬었다가 보죠. 아멘